방송을 막 준비하고 있는데 코코가 혼자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코코가 올라가는 거야 찍었거든? 좋아요와 구독 너무 커 난 이정도로 클지를 몰랐거든 이거보다 약간 뭐라고 할까 캠 화면에 반을 다 차지하니까 근데 캡티를 생각보다 안 하는 거야 원에이 체이 밑줄 마님 별풍선 28개 공간 거짓말처럼 스스로 아니 스스로 올라가진 않아 심심하면 누나가 들어가 놀아도 될 것 같은데 아 무서워질 것 같아 이게 지금 이게 무서움이라서 뒤에 매달려 있는 거랑 보여줄 건데 진짜 신기하더라 난 조금 소리가 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면 아 코코야 너 거기 들어가면 엄마가 캡티를 해보려고 일어났는데 거기 들어가면 아 내가 이거 못해보잖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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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보려고 했는데 왜? 맛을 보여주는 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잡고 있어 일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안 올라오는데 어떻게 해야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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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싸 왜 이거 좋아하는 간식 간식도 다 안살았네 세 번째 가이자 세 번째 세 번째 레이저 포인트 세 번째 레이저 포인트 이건 또 오겠지 오 된다 된다 관심을 가진다 보긴만 하는 거야? 좋아 내려올 줄 모르는 거 아니야? 그렇다. 고거는 내려올 줄 몰랐다만. 저기 뭐야? 내려져? 아니야? 아니야? 그쪽이 더 편해? 아, 너무 귀엽다. 아, 너무 귀엽다. 이거 산 보람이니. 내가 저거 타보라고? 저거 되냐? 저게 무게를 50kg을 지탱하지는 못할 거야. 나도 올라가서 기어보고 싶은데 사자마자 부서질까봐. 촤악, 촤악. 아, 됐어. 아, 패살, 패살 어떡해, 패살. 아, 재밌나봐. 아, 요즘에 이렇게 혼자 막 올라가더라니까 이제. 막 안 시켜도 혼자 막 타, 이제. 어, 저거 가봐. 잘 샀어. 근데 딱 많이 안 돌려. 딱 저만큼 돌리고 내려. 근데 웃긴 거 있어. 내가 오늘 방송을 막 준비하고 있는데 코코가 혼자 올라가는 거야. 아, 내가 저걸 찍을 방법이 없을까 해서 급하게 급하게 막 급하게 부랴부랴 녹화를 틀었거든? 근데 너무 웃긴 장면이 찍혔어. 이렇게 코코가 올라가는 거야. 그래서 찍었거든? 아, 얘 왜 몸 갱을 안. 아, 얘 너무 웃긴 거야, 저게. 아, 고양이 몰래 저러 온가? 아, 저게를 왜 저러워해가지고. 남편이라. ㅋ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